부동산이 프로, 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 나리백시티에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를 9월 분양 예정입니다. 경기도청 복부청사와 의정부 경전철이 도보거리고, 행정타운 조성, GTXC 등 대형개발 호재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는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일대에 건립되며, 지하 4층 지상 39층 4개동 총 671가구 규모로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제곱미터에 212가구 84제곱미터 비 109가구 84제곱미터 시 109가구 102제곱미터 144가구 115제곱미터 56가구 148제곱미터 35가구 155제곱미터에 2가구 155제곱미터 비 2가구 155제곱미터 시 2가구로 널찍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호재가 계획된 점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먼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로 조성되는 나리백시티는 향후 주거시설과 엉무, 상업, 공원, 미래직업 테마파크 퓨처플라넷 등 문화시설까지 체계적으로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에요. 주변으로 경기북부권을 대표하는 행정타운도 조성되며, 도보 거리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소방서가 위치하고, 이외에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어요. 생활인프라도 풍부한데요. 먼저,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에 자리하고, 이를 통해 GTXC, 7호선 연장선과 환승도 편리해, 서울 강남권 접근 시간도 크게 단축되며, 3번 국도, 호국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합니다. 초중고우 및 학원가가 모두 접한 학세권 입지도 갖췄으며, 금오초, 천보중, 효자중, 효자구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금오동, 신곡동에 밀집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합니다. 다채로운 편의시설도 근거리로, 반경 1km 내에 홈플러스를 비롯해, 금오동, 신곡동 편의시설 밀집지가 위치해 있으며, 의정부성 모병원, 을지대 병원도 인접합니다. 천보산 소풍길, 부용천 산책로, 추동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췄어요. 우수한 상품성도 눈에 띄는데요. 단지를 남양 위주로 배치해 우수한 일조건을 자랑하며, 4배의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도 뛰어나며, 거실과 주방을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환기가 잘 되고, 팬트리를 최대 3개까지 마련해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했어요. 특히, 전 가구 지하 가구 창고를 제공해 편의성을 끌어올렸어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되는데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클럽, 스크린 골프장, 샤워실 및 할인실, GX롬, L라운지, 멀티스포츠롬, 스터디롬, 독서실, 북카페, 1인 독서실, 키즈롬, 코인세탁실 등을 비롯해,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도 마련됩니다. 입주민만을 위해 롯데그룹 계열사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출장세차 서비스 등 생활서비스와 영화관람, 여행지원, 타쉐어링, 문화행사 할인 등 취미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에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롯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보바스 병원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예정입니다. 청약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보유주택수, 가구주 여부 등과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요.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요. 효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데다 나리백시티, GTX, 7호선 연장 등 미래가치 높은 개발 호재까지 계획되어 있다 보니, 오픈 전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 가구 지하 가구 창고, 롯데그룹 계열사 할인 혜택 등 입주민의 품격을 높이는 서비스가 다채롭게 제공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기대가 높은 만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